약띠야 뭐해 더운데 이 더운데 왜 나를 산에 끌고 와서 이거 시키냐고 뭐냐 자빠질 뻔했어 너무 더워 은경아 얼굴에서 땀이 막 솟구쳐 언니가 경험했는데 난 어떠어 그냥 나 보라 나 얼굴 넌 멀쩡한 거 같아 나 멀쩡한 거 같다고? 여러분 저 화면에 보는 것 같지 않아요 절대로 똑같은 거 아니야 엄청 더워요 땀이 막 샘솟아 샘솟아 조금만 더우면 화산 엄청 시도되게 있어야지 여러분 자두농사가 가장 쉬웠어요 더위 먹었어요 미친 거 아니에요? 더 차려요 가장 쉽긴 개뿔 자두를 땄는데 어때요? 좀 경험이 있긴 있어요 이런거랑 근데 저희가 여러분 자두를 이 정도 크기까지 키워본게 30년만에 처음이에요 이 자두나무 씹고 30년만에 처음이야 이 자두나무 30년 안됐어 어디서 개구려 뻥을까 있을 수 없는 일이 생겼어 발생을 했습니다 지금 걔가 지금 자두농사가 제일 쉬웠어 정신 나고 소리 짓거리고 있는거지 지금 거의 먹었어요 더위 죽을 것 같은데 왜 다 안 읽었는데 따고 있어요 다음주에 오면은 다 떨어져요 저희 이게 저희 몫이 없어 이게 그러니까 이제 못먹느니 맛없는걸 먹겠다 아 진짜 떨어지긴 떨어진다 떨어지면 다 이거 따는 뜻 아닐까 나머지는 흡수시켜서 너희들이 흡수시켜서 알아서 먹든지 말든지 시든가 말든가 이거는 조금 더 있어야되나 이거 보면서 해라 아이고 더워라 다음으로 옮기자 여기 다 한거 맞나? 대충 한거 했다 가자 잘 봐라잉 아이고 더워라 정신줄 놓은거 같은데 지금 정신줄 놓은거 닮아 하나 떨어진거 먹고 이건 뭐 지가 알아서 떨어진거 병들어가지고 이거 버려야겠다 도저히 먹을 수가 없다 아무리 저기 언니가 우려먹기에 달인이라고는 하지만 그치 그래도 우리 많이 안 떨어진거야 다른사람들도 다 가수농가 다 떨어져 이쪽은 조금 더 괜찮아? 이쪽은 좀 더 크기가 작은거 같다 작아 그래도 이정도면 우리는 오늘 옥수수 따가고 옥수수가 아직 다 안익었대 옥수수 조금 어린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딱 맞춤인데 우리는 조금 약간 늙은애들을 좋아해서 저희는 이제 연륜을 중시했기 때문에 품데 나는거 별로 안좋아합니다 품데기 안좋아해요? 애송이 안좋아합니까? 애송이 안좋아해요? 우리는 연륜이 있어야돼 어떻게 자동농사 할만해요? 자동농사가 가장 쉬웠어요 먹었어요 진짜 제조신 아니에요 뭘 자꾸 물어봐 자랑스러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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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용띵방제를 잘했어요 눈에 얘기하지만 잘해서 이정도면 사람들이 미친년 왜 잘해서 이정도지 30년만에 처음으로 뭐 우리 자두 30년 안 키웠어 몇 년 안됐어 왜이래 아니 몇 년 안갔던 뭐든간에 자두농사를 해가지고 과일농사 해본지 없이 대도 안하시면서 처음이잖아 자두리 제조 살았을때 땅 한댁이 없었어 왜이래 그래서 과수원이 부러워졌어 아니 나는 별로 부럽진 않았어 그 밑강랑 감귤밭 하는데 부러웠어 언니 밑강랑 감귤농사 얼마나 힘든지 아냐 힘들어도 있었으면 좋겄어 진짜 그래가지고 했더니 꿈은 이루어진다고 언니가 땅 처 사줬어 처 사가지고 살아 고생만 처시키고 있어 뭐 언니가 고생 제일 많냐 지금 애초기 돌리고 있어 이 더위에 진정해 너 제존신이냐 더위 먹었어요? 나중에 여사 언니 다 본단 말이지 잘해 괜찮아 나 없으면 사무실 일 못해 경혜도 맞아 한방우리 따서 가겠다 지쳐 지치기도 덜 적긴 한데 이게 젓갈을 좀 덜하는데 여기가 확실히 저기보다 좀 짱인거 같아 당연하지 어휴 막걸리기 여러분 자두 저과는 어떻게 하나요? 똑같지 전 모르겠어요 저과가 제일 어려운거 같아 세상에서 뭐든지 저과가 제일 어렵습니다 근데 내년부터는 젓갈을 좀 더 악소리나게 해보려고 난 내년에 바보려고 너를 왜 잘할 수 있어 왜 이래 잘할 수 있겠지 근데 막 떨어졌어 딸때 됐나보다 진짜 너도 주차갈 줄에 못 따는거 아냐 애가 지친거 같은데 지금 너가 해봐 내가 따볼게 언니 얼마나 잘되나 부여실발 저건 썩었어? 저건 해봐 정신줄 누구 같은데 용띠는 정신줄 얼마나 부여잡고 하시겠는지 보자 썩었나 저도 먹었으면 그 같아 야 근데 너 많아 야 근데 이게 기지야 이게 떨어졌어요 이렇게 썩었떠고 있어 떨어졌어 이런건 기지 딸때 됐단께 빡따라 한바구니만 찬 가자 아이고 덥다 용띠 예 왜 이렇게 더운데 고생을 해야하나요 덮어 살려면은 어쩔 수 없어요 요거 요거 따야겠다 너희 죽는 줄 알아요 너희들 짓기나 해요 왜 갑자기 또 따라붙어서 그래요 그럼요 자두가 원래 처음으로 그래도 제법 자두농사를 지었습니다 라고 할 만큼 됐는데 너무 서럽나 이건 감기가 어떻게 무량하십니까 감기가 무량합니까 아니 언니 저쪽에꺼 따야겠다 저쪽에꺼 야 이게 어쩌냐 이건들은 잘 모르고 따해 일단 색깔 있는거 따고 그 위쪽에 있잖아 그 위쪽에꺼 따야돼 그럼 언니 저 위쪽에 저기 보면 저기 막 있지 않음샤 근데 이게 어느덧이 그 분야 거라서 있잖아 응 내가 봐주신대 여기꺼 이거 이 나 이 가지 위에 그 가지 좀 잘라야될거 같아 근데 있잖아 그러면 응 나 키가 작아 용띠 응 키가 작아요? 응 어디 사다리 갖고 와야되나? 방법이 하나 있어 흔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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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엄청 좋아했는데 내가 근데 그 가지 잘라야될거 같아 왜? 너무 위로해가지고 아니야 그게 뭐야 방제도 안되고 아니 어쩔 수 있어 저과도 안되고 언니 응? 방제도 안되고 저과도 안돼 얘 위에꺼 다 따야될거 같아 언니 내가 할까? 야 가지 뜯어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에이그 가지 내가 찢을 줄 알았어 진짜 전정거 양갖고 하신데 저거 잘라야겠다 저거 뭐냐 저거 양갖어? 응 이따 가져갔다가 자를게 나이라노 저거 용띠 사고쳤어요 보세요 저거 내가 이럴 줄 알았지 어? 열매 따라하고 있지 누가 가지 전정을 나라그랬니 이런 내가 아무리 그 가지를 잘라야될거 같다라고 했지만 진짜 그딴 식으로 자르라는건 아니었지 안 자르려고 했는데 나는 응? 우리 용띠 내가 언니에게 사고칠 줄 알았다 왜? 언니는 나보고 지금 불안... 저 더위 먹었다고 하는데 내가 왜 뭐냐노 가지 왜 이렇게 약해 열매를 그렇게 수천개 달았는데 걘 당연히 약하지 이건 내 탓이 아니고 응 다시 탔다 에이그 나도 언니 이거 잘라야돼 응 아깝다 아깝다 아깝고 뭐있나 어차피 잘랐어야 되는데 어차피 잘랐어야 되는데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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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경이 불안하다 나 이제 더 사고 싶어 그거까지 자른... 떨었... 그거까지 끊어놓는거 아냐? 여러분 저희 용띠가요 오늘 자두나무 한 그루를 아예 해먹을 작정인가 봅니다 아냐 아이기는? 어디서 앙탈이야 아니 뭐잇 아헤헤헤헤헤 내 진짜... 뭐하는... 아으휴... 보세요 진짜 이 무식한.. 예쁘네 이거 야 이거 뭐냐 이거 아니 how the water break 진짜 보세요 결국은 떨어뜨리는거야 야 이거 다 짜잖아요 어디에서 이게 다 짜자? 근데 파구니가 나 가져올게 다 안quier שא stands け의다고 이런거 vorbere 인자 키지 근데 이게 어느 게 있고 어느 게 아니었는지 모르겠어 그냥 언니가 딸이한테 따자 그냥 나랑 가져올게 가서 꺼 있어 알았어 복숭아 복숭아 결국은 다 따는 걸로 아이구 반장이야 안 가져와도 될 것 같다 결국은 다 따는 걸로 야 양띠야 어느 게 있고 어느 게 산지 모르겠어 응 그래서 그냥 싹 다 따자 사람들이 보면 대전신이 아니라 그니까 괜찮아 어차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야 여러분 농사는요 농사뿐만 아니라 모든 게 다 그냥 부인으로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자두는 따는 거 쉽다잉 아까밭지 언니 떨어뜨리는 거 그 미친 지랄이 지금 뭐니 너도 해봐 집 쪽에 거는 아직 어린 거 같은데 너무 어린 건 좀 놔둬보고 위에 거 해봐 안경 위에 거 위에 거 흔들어봐 살살 이렇게 흔들어서 떨어지면은 익은 거지 그러지 않을까? 그치 여기 좀 매달린 거 선 거 매달린 거 선 거야? 어 경험 같아 좀 놔둬보자 맞았어? 거기도 해봐 거기도 해봐 여기도 마찬가지로 흔들리랑 떨어지면 여러분 저기 과일 따는 거 어렵지 않아요 잘 모르겠으면요 잘 모르겠으면요 입구 산 거 구발하는 거 어렵지 않아 제정신 안 일어날 것 같아 아니 근데 가지 꺾어뜨리는 거보다 나은 거 같아 아까 저 하나 부러뜨렸잖아요 어 아우 개머리 아파 물론 이렇게 좀 이제 있는 거가 있긴 있는 거 같아 요거 하나 요거 아 이런 거 손으로 따면 돼 응 자 나머지는 요것도 한번 해봐 이게 몸통의 게 잘 안 익었구만 응 몸통의 건 잘 안 익고 햇볕이 좀 덜 가서 그런가 보다 응 잘 모르겠다 그럼 이렇게 근데요 헬멧 쓰고 하세요 아우 개머리 아파 애야 이거 안 떨어져 근데 이것도 자두나 이렇게 하지 복숭아 이런 거 못 허겠다 언니 얘네들은 응 우리한테 진상이를 넣을 거 같아 얘네들도 아닌가 보 응 자 이제 계단 어떻게 해 주워 주워야지 주워봐 자 밥지 않게 조심해 응 나 바보가 언니 바보잖아 가지로 하나 뚫어 뚫어 뚫어졌어요 응 내년에 여기서 한 서른 개 올 건데 내가 이렇게 사고 칠 줄 알았지 어떡해 딱 보면 알지 오늘 어머 나 맨날 사고만 친 사람인가 응 참나 아니 근데 덥긴 오지게 덥다 지금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푸른 자도를 따위에 오겠다 여러분 이거 이거 써요 왜냐면 흔들어서 떨어졌잖아요 재밌어야 됬더니 어 참는 자기 인생이니까 그치 나중에 또 줏디옵대는 한다? 남의 말 너무 잘 들으니? 줏디옵대는 나 엄청 잘 알았지? 엄청 잘 알았지? 나 혀꼬스로 먹은 게 아니구만이? 그렇구만 자 엔딩 해방경아 자 여러분 아까 함바구니 이런 거를 꽉 채워서 가져왔고요 집 저기 떨어뜨린 거라 자 이렇게 해서 자두농사 자두수가 끝입니다 자두 이거 끝인가? 여기 두 개 저기 건 어렵고 두 개는 어렵고 저번에 하나는 몇 개 열어서 먹었고 자두를 수확하기가 쉬워요 나무도 한 번만 흔들면 다 떨어져 맞아요 그렇게 수확해가지고 상품으로 파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 큰일 하지 그러면 이제 칼 날라오죠? 공판장에서 아예 추라 자체가 안 될걸 왜냐하면 이게 타라상 있으면 나중에 추라하는 과정에서도 썩을 수 있으니까 판매하시는 분들은 애기 다르듯이 애인 다르듯이 살살 대글을 엄청 날리겠다 욕하면서 미쳐댄 댓글을 엄청 많이 날리겠다 미쳐댄 댓글을 엄청 많이 날리겠다 웃어요 괜찮아 여러분 저는 욕먹어도 상관없어요 왜냐 저는요 저는 다른 사람들한테 용먹거나 미움받는 걸 별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맞아요 나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양띠를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애가 항상 얘기했었어요 저는 그거를 사십이 넘고서야 깨달았어요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여러분도 남들한테 싫은 소리 듣는 걸 너무 무서워하지 마세요 미움받는 걸 겁내지 말아야됩니다 이 정도면 나도 이 제목은 어떻게 해야되나 미움받는 걸 겁내지 말아용 해야돼 아니면 자두수확은 이렇게 하세요 뭐야 자두수확은 그렇게 하세요 하지 마라 그러면 제목에 낙격에는 들어와가지고 나한테 욕한다 자두수확 어쩌라는 거냐 하면서 괜찮잖아요 욕먹는 걸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그렇긴 한데 정보를 습득하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민폐지 그런 분들도 하나만 들으면 안 돼 이런 거는 떨어져서 시들었나보다 이런 거는 먹어도 나도 없어 여러분 있잖아요 떨어뜨렸을 때 폐단은 요게 아까 돌멩이 박혀 너 머리 박힌 거 아니? 응? 너 머리 박힌 거 아니? 나 머리가 뽀족 아니야? 아까 돌조각이 박혀서 이렇게 뜯어졌거든요 상품으로 파시는 분들은 제발 그렇게 흔들지 마세요 알았어요 큰일합니다 이렇게 해서 자두수확 끝 자두 이 정도면 성공했죠 잊지 않았다는 거 신자두로만 먹어야 돼 자두는 원래 쉬어 자 여러분 그럼 더위 먹지 말고 미움 먹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미움 먹어도 더위는 먹지 마라 더위 먹지 마시고 진짜 너무 덥다 응 시험시험 하세요 여러분 그늘 찾아다니면서 안녕 안녕 더위 먹지 마시고 미움도 적당히 드시고 응 언니 언니 이리 와야겠다 언니야 물먹어 와 안녕 거의íamos 다잘